그리스의 작은 시골 마을. 마을에서 알아주는 잠수 능력자 자크는. 공전을 꺼내기 위해 준비하고. . 자크의 유일한 라이벌 엔조는 프랑스 꼬맹이를 제치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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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a coin shining there? I'll get it for you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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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의 엄마는 집 나가 돌아오지 않고 아빠는 매일 잠수해 생계를 꾸려가는데. 엄마처럼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의 자크는 아빠를 말려보지만. When I'm tired, the mermaid's have me. Have you ever seen a mermaid? No. Why did my mother live? Your mother didn't live. She went back to America. That's all. Women are like that. Unpredictable. Like the sea. Earth is just a Person, I can't feel more something she's dead. Nothing's water. нам the water. No Micha. Yeah, we can eat. So. Yeah, it's nothing. Anthony. Please wait for that. This area is enjoyable for us. This area is South for you. 남아메리카. 보험 조사원 조한나는 아름다우시네요. 더 봐 다 쳐다보잖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미국 잠수연구소. 아이씨 깜짝이야. 그 모습에 반하는 건 아니지. 조아나 베이커. 조한나는 얼마 전 발생한 사고 조사를 위해 이곳에 왔죠. 많이 추운 듯한데. 저라도 달려가 꼭 안 하. 후어사. 자크메오. 소 도저스 유어 엑스피리멘스 덤빙이나 가인 프로즌 레이크. 사이언스 이즈 크루 미스트레스. 하우스 히는 브리즈. 히 이슨트. 물속으로 들어간 자크의 심장박동은 점점 느려지고. 스피드 위치에 슬로잉 다운. 이승 크레디블. 혈액의 흐름이 뇌로 집중되며 팔다리에는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죠. 이승 크루 미스트레스 덤빙이로 집중되며 팔다리에는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며 팔다리에는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며 팔다리에는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됩니다. 이승 크루 미스트레스 덤빙이로. 이승 크루 미스트레스 덤빙이로. 이승 크루 미스트레스 덤빙이로. 수소문 끝에 자크를 찾아온 세계 챔피언 엔조는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인 자크에게 세계대회 초총장을 건네죠. . 한편 뉴욕으로 돌아온 조한나는 자크를 잊지 못하는데. . 사고 처리하던 중. 자크가 시실리로 떠났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 친구와 아버지의 사돈의 고모부의 동생의 사촌 형님이 죽었다며 보스에게 출장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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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실리에 도착한 조한나는 귀신같이 자크를 찾아내고. 오피스 룩이 너무 세XX. . . . . 그렇게 자크와 다시 만난 조한나는. 스파게티를 얻어먹고 자크를 진꾼으로 방을 구하죠. . . 세계대회 전야자 자크는 자신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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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는 탈진한 엔조에게 잠수를 허락하지 않는데 잠수하지 않은 자크는 조완나와 데이트하고 며칠째 먹이를 먹지 않는 돌고래에 물속으로 들어가죠 엔조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342피트를 기록 그날 밤 자크는 엔조를 꼬드겨 돌고래를 바다에 놓아줍니다 다음 날 자크의 담수 3분 3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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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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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기록을 깬 자크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물을 건네는 엔조 남자다잉 Thank you He's very good that little Frenchman you are war champion my friend you see this is your record keep you little measuring tape my friend it will be a nice souvenir when I beat you next. 엘리베이터 합승으로 두 사람은 일일이 되고 벌써 거사를 치른 자크는 자신을 찾아온 암컷 돌고래를 발견하는데 자크는 자신을 찾아온 암컷 돌고래를 발견하는데 5 4 5 5 5 5 5 6 5 5 6 마저 왠지 모를 허전하며 짜증을 내는 자크. 스톱 토큰 이스 볼쉣. 뉴욕으로 돌아온 좋았나 자크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가고. 배드 베리 배드. 때마침 친구 아버지의 사돈의 고모부의 동생의 사촌 형님이 죽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며 회사에서 짤리게 되죠. 땡스 굿럭.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은 그리움만큼 하나가 되고. 또 다른데 왜. 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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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조 몔리나리 클래시피케이션. 앤조는 컨디션 난조로 무리로 올라갈 것을 지시받는데. 다음날도 잠수한 앤조는 자크의 기록을 깨고 삼백팔십 피트에 도달합니다. 브라워 앤조 브라워. 렛 댐 트라이. 많은 선수들이 앤조의 기록에 도전하지만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eterm 앤조 철shirt ietet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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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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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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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çalış 엔조 kun 굿럭 Sche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엔조의 기록 경기는 계속되고. 히 자크는 엔조이 기록을 넘어서 한 400피트를 기록합니다. 자크의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 그의 옆에 있을수록 공허함이 커져가는 조한나는 그를 이해해버려 잠수할 때 기부를 묻는데. 왜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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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조한나. 자크의 잠수 데이터를 분석한 박사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불가능하다 판다 엔조이 잠수를 막아야 한다 말하죠. 엔조는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잠수.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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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을 떠나보낸 자크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가고 아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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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돌아간 자크에게 알 수 없는 연민이 느껴지는데 그 장면은 여러가지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자크의 죽음을 알리는 은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엔조가 마지막 다이브를 하기 전 박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는 건 생체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분석 결과로 유추해보면 자크는 이미 죽어있거나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조한나를 버리고 바다로 돌아가는게 아닌 운명처럼 다가온 자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랑블루는 개인적으로 립배송 감독의 최고작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상 정호비디어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